안녕하세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에서 인사드리는 저는 되게 이미종이네요 유혜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뻐지고 있는 율피디님이에요 요즘 왜이렇게 예뻐져요 진짜? 궁금하다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대요 어떻게 하면 좋죠? 아무도 안보고있어 아니요 언젠가 이거 공유가 되니까 우리 율피디님 힘든다는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되잖아요 반쪽이 되고 있는데 진짜 살이 여기가 많이 빠지셨어요 다 이쪽으로 온거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어 제가 지금 햇빛이어서 잘 안보는데 가까이서 보면 린천84님과 영희0200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마이멘션 오랜만에 촬영하러 왔어요 가을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드론 날리시나봐요 그래서 빨리 하고 가야되요 저도 촬영해야 되가지고 자 빨리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올해 라이브 방송하고 싶었는데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여기는 청주 오창인데요 오창에 굉장히 아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네 큰일날 뻔해요 제가 민폐를 깨실뻔했어요 지금 저희가 감독님이 드론 날리시는데 제가 걸리나봐요 이렇게 숨어서 진행을 하는데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집을 들어가야되서 지금 아무도 안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나요? 참여하신 분들 있으면 손 흔들어주시고 채팅 남겨주세요 제가 들어가야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되죠? 문좀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까요? 짠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아 너무 아름다우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메이션 주인공분이세요 진짜 정말 멋있으신게 일단 보세요 저보다 키도 크시고 어머 이거 예쁘게 생기셨죠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어머님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신 예쁜 집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5208님께도 참여하셨는데요 네 자 들어가보봅니다 따라따 따따 짠 자 이곳은 벌써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바로 보였네요 주방 화이트톤과 그레이톤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곳이구요 요렇게 주방을 거치면 조명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진짜 저희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잠깐 빼꼼 인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꾼 남편분이시거든요 하하하하하하 와 네 요렇게 거실인데요 일단 여기는 아트월이라고 해서 대리석으로 이렇게 꾸몄어요 대리석으로 살짝 사선 느낌으로 그쵸? 이렇게 세웠고 진짜 독특한게 뭐냐면 여기 위에 보여드릴까요? 어머머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여기 천장인데 천장을 사선으로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조명이 지금 켜있는 상태고 이거 끄면 꺼도 돼요? 네 한번 보세요 여기 껐다가 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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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두등까지 마치 햇살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천장을 이렇게 꾸며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굉장히 음 따뜻한 느낌 뭔가 나무가 많은 느낌인데요 포인트가 보시면 이 집 포인트는 다 이렇게 창틀이나 이런 데를 원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셨대요 보시면 이렇게 원목 그리고 다 테두리를 이렇게 꾸며놓으셨고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으로 올라가보면 이 나무도 다 이거 다 나무도 원목으로 하신 거예요 어머니? 네 와 그래서 그런지 나무 향이 진짜 좋아요 올라가 볼게요 짠 제가 나왔어요 어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은요 저희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나 채팅 같은 거 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 테니까 채팅해 주시고요 2층을 올라왔습니다 어 777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저 혼자 너무 외롭잖아요 손 흔들어주세요 2층은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층은 어떤 공간인지 살짝 반절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영팔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청주에도 마이미션 촬영을 왔어요 오 이거 생방이군요 네 생방 맞습니다 저희가 감독님이 드론을 띄고 계시는 동안 저희가 잠깐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감독님이 야 해적하자 나와서도 찍어야다면은 더 금세도 달려나가야 돼요 요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봤어요 다 뭐하고 계셨어요? 라베오도 방송을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2층 공간 보여드릴까요? 짝 짝 2층은 마치 헬스장처럼 이렇게 러닝머신이랑 그리고 이렇게 사이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저희 아버님이 개인 공간이래요 그래서 어 요렇게 와서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자 운동도 하시고 밖 밖의 풍경을 보면서 일하면서 방송 기다렸죠 어 감사드려요 치어 풀리면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지금 한 3시면 한참 졸리시기도 하죠 아 너무 감사드려요 이 라이브 라뷰가 정말 점점 더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배 사라졌어요 저도 저 살이 5kg 같은 거 아세요? 어 저거 살이 어 진짜 몇 대면 5kg 가졌어요 저 여기 볼살 보세요 진짜 포동포동해졌죠 여러분 저와 같이 운동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지금 집에서 운동을 하시나봐요 우리 마이메이션 주인공분은 그래서 이렇게 러닝머신도 있고 사이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 뒤로 보이는 게 풍경이거든요 풍경이거든요 풍경을 보면서 운동도 하고 또 이 모니터가 티비가 된대요 티비 보시면서 운동하신대요 그래서 자기관리가 정말 철저하셔서 사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듣고 놀랐지만 되게 동아리시고 멋있으신 이 마이메이션 주인공이 집에 와있어요 여러분들도 운동하셔도 돼요 가을철에 식욕이 가짜 식욕이 많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가짜 식욕 참으셔야 되고요 먹는 것도 좀 줄여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 살을 빼도록 합시다 화이팅 자 그리고 풍경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저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피디님이랑 감독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안 보이나? 안 보이네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2층의 풍경이었고요 어 2층에서 보여드릴게 또 있는게 뭐냐면요 저희 어 9287님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라방을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마이맨션 항상 화요일마다 본방사수하고 계신거죠? 어 네 KJK5208님께서 와 댓글 다 받아주심 네 전 다 받아주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저는 착하니까요 저는 천사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살짝 네 실송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 정말 살찌긴 쪘어요 어이공관리 살 빼야되는데 저 여기 좀 벌써 통통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저는 가장 속상하기는 해요 어 네 콩오우님께서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점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아직은 저희 감독님이 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저희가 포인트 보여드리기로 했죠? 자 보시면요 이쪽인데요 저희가 독특했던게 보통 이런 창틀 밑에 이렇게 원목으로 안 붙여놓는데 여기는 다 원목으로 붙여져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책상도요 요즘 컴퓨터 책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다리가 없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원목으로 디자인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특성은요 나무를 활용한 나무로 디테일을 잘 살린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강해요 앞에 창문도 다 나무로 틀을 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다 이 창틀이 다 나무로 되어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아까 어머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건축 소장님이랑 어머님이랑 너무 인연을 잘 내줬대요 너무너무 두 분이 잘 맞아서 예쁘게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살려주셨대요 이렇게 예쁜 집을 만들었고요 자 어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음 자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주인공 어머님이랑 뭐하고 계시나 한번 가볼까요? 네 아니 아까 우리 정말 저희가 그 드론 띄우면 수다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또 시청자 분들이 같이 이렇게 쓸까 자 어머니 아까 방송 어떻게 나오냐 못생겨나면 어떡하냐 걱정하셨죠? 네 보실래요?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어우 진짜 예쁘게 나오죠? 저희 어머니 아름다우시죠? 아유 그건 아니고 6개만 안 나오면 되니까 미운게 아니라 너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름다우시지 않으세요? 예뻐요 뭐라고요 아버님? 예뻐 어우 저 여기서 진짜 부러워서 못 익혔어요 남편이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어우 우리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근데 남의 편이 아니에요 여기 너무 어우 진짜 알콩달콩해요 어우 잘 나오네 그쵸 너무 우리 아름다우신 어머님이랑 또 사랑꾼 아버지랑 이렇게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또 감독님 촬영하러 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안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고요 요거는 아마 10월 30일 화요일날 방송될 것 같고 다음주 화요일 마이 멘션 본방사수 아시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라방 보시는 분들이요 어 잠시만요 여기 댓글로 나왔다 아 여기서요 5208님께서 가족 아닌가요 어머니랑 닮아 보이네요 이러시는데 어머 제가 이렇게 예쁜가요 우리 어머니처럼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닮았다는 거 괜찮아요? 네 감사하죠 어 그럼 맞아요 어머니가 되게 솔직하신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디오 감독님한테 나이가 딱 그렇게 보인다고 하하하하 그리고 막 저한테도 말랐는데 어머니 저 그 말 중에 저 말랐다고 예 많이 날씬해요 근데 화면에서 어때 보여요? 화면에서는 약간 통통 그쵸 근데 진짜로 많이 날씬한데 그쵸 저 억울해요 저 생방송 보신 분들 유혜정 리포터 말랐다고 지금 아니 실물이 훨씬 예뻐요 한 번 더 뭐라고요 어머니? 실물이 훨씬 예뻐요 어머니는 참고로 거짓말 안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거짓말 못해요 네 아 너무 유쾌하죠 이렇게 저희 마이매시 촬영은 항상 유쾌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유쾌한 유혜정 리포터가 언제든 갈테니까 여러분 라방 보시는 분들도 저희 생방송 그 아침에 제작진 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유리PD님께서 웃고 계시네요 55208님께서 예쁜 웃음 남겨주셨고요 PD님 저 이제 가야되죠? 일하러? 네 네 저 이제 좀 눈치가 보이니까 열심히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마이매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우리가 핫해지세요 이게 뭐냐면 마이매션 마이매션 아 아직 안 나 아직 아 피디님이 아직 더 놀아도 된대요 그럼 더 놀까요 우리? 이렇게 어 그럼 더 놀죠 자 아직이라고 하셨으니까 안녕 하셨는데 5208님 저 아직 안가도 된다는데 저 더 놀까요? 5분 후에 만나라고 하십니다 네 5분 후에 저는 밖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5분 정도 여러분과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다면 저에게 5208님께서 헐 하셨어 왜요? 저 가야 돼요? 헐 하시는 거 보니까 저 가요? 그냥 갈까요? 근데 저거 조금 화장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실물이 아니 실물이 실물이 아니 실물이 실물이 아니 진짜로 훨씬 실물이요? 실물이 더 예쁘대요 실물이 진짜로 이쁘다 혹시 저의 실물이 궁금하시다면 아 끝인 줄 알았구나 근데 이제 곧 끝나요 왜냐면 그냥 가야 돼요 정말 그래서 5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라이브 방송 이거 종료하고 이제 한 번 더 미모 점검하고 촬영 들어가야 돼서 네 저 실물이 예쁘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로 아니면 얘기를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실물이 훨씬 예뻐요 그렇대요 네 자 저의 예쁜 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희 마이멘션 제작진 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집 소개에요 집 소개 예쁜 집일수록 얘기가 많을수록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구요 저희 마이멘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끝낼게요 안녕 안녕 어머니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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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